안녕하세요 저는 문고왕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문장이 길지만 사실 별거는 아니에요. 단어가 너무 쉽거든. 자 23번 내용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의문형이 있어요. 우리는 의문형 하면 그냥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저도 그렇고 중국인도 그런데 대화에서 의문형을 사용할 때 앞에 를 묻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보시면 해석은 뭐냐? 약간 뭐뭐하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요즘에 약간 덥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걸로 출발하시면 되는 거야. 야 쟤 봐봐 쟤 약간 좀 못생기지 않았어? 그러면 쟤 봐 쟤 여우디알 초. 초 라는 단어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쟤 봐 쟤 여우디알 이렇게 쑥쑥쑥 하나하나 이렇게 다 씹어먹지 않아요. 빠르게 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제 목소리 잘 들어보세요. 쟤 봐 쟤 여우디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빨리 하게 되면 쟤 봐 여우디알. 한마디로 뒤에 있는 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쟤 봐 여우디알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됐죠? 저 잘생기지 않았...아 넘어갈게요. 자 이런 걸 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자 시부시 쟤다. 워장도 헌쑤야. 이럴 때도 시부쟤다.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부시 쟤다. 이걸 한 번에 시부시 이렇게 안 가셔도 돼요. 시부여우디알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거. 자 꾸아이. 꾸아이. 여러분 꾸아이는 원래 괴상하다 이상하다인데 누군가의 탓을 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일단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요. 본문에 그렇게 출연을 할 거고. 그 다음 갑니다. 자 싼 호이. 시작. 싼 호이. 이건 뭐냐. 회의를 끝낸다. 이제 회의 끝. 다 흩어져. 이런 말을 싼 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토이첼. 시작. 보토이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상하다 라는 단어예요.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표정을 보니까 사장님 오늘 좀 이상한데 보토이첼.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샌 하면 몸이라는 단어지만 옷의 양사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쪼샌이후. 그러면 이 옷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시엔라오. 별표 치세요. 시엔라오. 늙어 보인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엔라는 단어를 명심하셔야 돼요. 멍멍하게 보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시엔라는 단어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요 단어예요. 시엔더. 시엔더. 원래는 시엔더 요디알라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줄여서 시엔라오. 시엔라오. 이렇게 간다는 거. 한 글자씩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엔더는 멍멍해 보인다라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썼죠. 이런 식으로 옷을 입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옷을 입으니까 매우 젊어 보인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정수. 정수. 이건 성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만 있으냐면 사람이 늙어 보이는 것과 성숙해 보이는 건 차이가 좀 있죠. 늙어 보이는 건 욕이지만 성숙해 보이는 건 칭찬일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한 정수다. 매우 성숙해 보이는 모습이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 자 오늘의 팁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두 개인데 첫 번째. 워다오 쥐야다. 워다오 쥐야다. 사성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워다오 쥐야다. 이건 뭐냐. 어 나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을 때 워다오 쥐야다. 이렇게 출발하면 사실은 얘도 기막힌 입말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 갑니다. 다오 쥐 웨이 쥐. 다오 쥐 웨이 쥐.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지금 수업을 갑자기 하다가 다오 쥐 웨이 쥐라. 다오 쥐 웨이 쥐라. 그러면 수업이 딱 끝나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패턴 찾아가겠습니다. 자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이상해 그랬어요. 죄송해요. 꼬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그냥 이상하다라고 1차적인 일단 1차원적인 해석만 해석이 됐네요. 근데 꼬아이라는 단어 비에 꼬아이오어 이러면 내 탓 하지마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건 각자 좀 노트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쥐말라. 니더 뼈칭 쥐머 꼬아이 꼬아이다 야. 니더 뼈칭 니 표정은 쥐머 왜 꼬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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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야. 이상하다. 보통 꼬아이를 두 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꼬아이 꼬아이다. 탓진텐 요우디알 꼬아이 꼬아이다. 이렇게도 많이 쓴다는 거. 자 이 음식 맛이 좀 짜지 않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뭐 뭐 하지 않아 그러면 시부시 요디알 샘마샘마. 시부 요디알 샘마샘마. 그럼 짜지 않아. 짜다 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샘. 샘.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니 쑤어. 상대방의 의견을 묻습니다. 니 쑤어. 쪄다오 차이 왜 다오. 쪄다오 차이 왜 다오. 이 음식의 맛은 시부시 요디알 샘. 이렇게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자 시부시 요디알 샘. 중요한 건 이걸 빠르게 발음하라고 그랬죠. 시부 요디알 샘. 시부 요디알 샘. 저를 따라하세요. 여자 목소리로 시부 요디알 샘. 따라하세요. 여자분도 계시니까. 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억나세요? 다오지 웨지. 다오지 웨지. 각자 자기 위치로 가세요. 흩어져라. 뭐였어요? 산후이. 바로 가겠습니다. 진년더 회의. 오늘 회의는 다오지 웨지. 산후이. 흩어져라. 근데 잘 보세요. 야 오늘 부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 나오죠? 시부시 요디알 샘. 마샘. 마. 이렇게 나옵니다. 평소랑은 좀 달라. 정답 갑니다. 진년부장. 부장님은 시부 요디알 부두이질. 시부 요디알 부두이질. 부두이질이라는 거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평소와 다르다. 건. 빙시. 부. 이. 양. 평소는 빙시. 란 단어. 건. 빙시. 부. 이. 양. 아유. 진년부장. 시부 요디알. 시부 요디알 부두이질. 시부시 요디알 부두이질. 너무 힘들어요. 발음이. 시부 요디알 부두이질. 건. 빙시. 부. 이. 양. 여기까지 같습니다. 자. 3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옷은 좀 나이들어 보이지 않아.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 옷은 좀 나이들어 보인다. 나이들어 보인다가 뭐였어요? 샘. 랏. 그러면 시부시 요디알 샘. 랏. 이렇게 가겠죠. 자. 니칸. 쩌싱이 이 옷. 이 옷은. 이 옷은 시부 요디알 샘. 랏. 시부 요디알 샘. 랏.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랏. 공. 어. 와. 쩌싱이 이 옷. 시부 요디알 샘. 랏. 그럼 남편은. 당연.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늙어 보이지. 이렇게 가는 독설가.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착하네요. 나는 오히려 니가 성숙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니 말에 반대야. 나는 오히려 뭐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워다우 주에다. 워다우 주에다. 성숙해 보인다. 청수. 워다우 주에다. 니 천져 저젠 이 옷. 니 천져 저젠 이 옷. 옷을 입고 있으니 그때는 천저를 많이 씁니다. 천져 저젠 이 옷. 매우 성숙해 보인다. 시엔더. 헌청수. 시엔더. 헌청수. 아주 멋진 남편을 뒀군요. 자. 이렇게 됐고 저희는 테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나가 이야기하죠. 예쁘긴 한데 나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끼지 않아. 몸에 딱 타이트하게 붙는다는 거죠. 너무 꽉 끼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 무실 여우디알. 꽉 끼다. 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완전 반대. 아니 내 생각은 완전 반대야. 이거 중요하겠네요. 나는 오히려. 그럼 뭐예요? 워다우 주에다. 워다우 주에다. 여성스러워 보이는 걸.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게 뒤에 나옵니다.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오. 뒤돌아보고 쳐다본다는 얘기를 중국사람은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머리를 이쁘게 하고 길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잖아요. 이런 멘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따가 가르쳐 드릴 거고. 종업원 이 옷 얼마예요? 거짓말로 해줬는데 칭찬인 줄 알고 바로 돈 내고 살려고 그래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궁금해져야 되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완전 반대야. 어. 네 성격은 이래? 내 성격은 너랑 완전 반대야. 우리는 뭐 이 정도밖에 안 쓰죠. 완전 뿌옇. 알아듣기는 하죠. 하지만 이거 말고 더 멋진 거 가르쳐 드리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야. 그럼 진짜로 이걸 하나하나 해석해서 런 먼 또 칸. 와. 심했다. 좀 심했네요. 이거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답 찾아갑니다. 단어 알려주세요. 문쌤. 자. 갈게요. 에이. 시. 에이. 에이는 에이한데 딴 시. 샤마 샤마. 이렇게 갑니다. 예쁘긴 예쁜데 그러나 멋뭐하다.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그러나 멋뭐한다. 돈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멋뭐하다. 이럴 때는 에이 시. 에이. 딴 시. 샤마 샤마. 이 패턴 하나 외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타. 퓨어량. 시. 퓨어량. 걔는 예쁘긴 한데 딴. 매우. 리. 모. 예의가 없어. 사가지가 좀 없어. 이 정도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시허. 시허. 적합하다.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시허. 뒤에 사람을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시허. 워. 그러면 나에게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시허니. 그럼 뭐예요?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시허라는 단어를 써먹는 연습. 캠페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허. 명심하세요. 이 회사는 나에게 좀 안 맞아. 그럼 뭐라 할까요? 그래도 버티시고 견디세요. 돈 받으시려면. 자. 넘어갑니다. 지인. 지인. 팽팽하다. 꽉기다. 이런 말입니다. 지인. 자. 그 다음.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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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지만 기막힌. 너무 수준 있는 표현인데 꼭. 바로. 마침.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반대야. 마침 딱 반대야. 그때 치아. 치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트어. 북경 사람이 많이 쓰는 매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말 매우 예뻐. 그러면 일반 중국인들은 뭐 간피아오량 가능하죠. 북경 사람들은 트어. 피아오량.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북경식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좋기는 하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그럼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긴 한데 나한테 잘 안 어울린다.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자. 하옥한. 시하옥한. 하옥한이 예쁘다라는 단어로 또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단워. 주에다. 부타이 시허워.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왜냐면. 좀 끼지 않아. 그랬어요. 시부. 시. 요. 디알.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시부. 요. 디알. 지인. 시부. 요. 디알. 지인. 이렇게 가요. 지인. 꽉 끼는 거죠. 지인. 지인. 지인이란 단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혜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반대요. 정답 바로 보여드릴게요. 차차상반. 차차상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워다우 주에다. 나는 오히려 워다우 주에다. 시엔더. 뭐하게 보이는데? 시엔더. 뭐라고 그랬어요? 니 헝요. 뉴런 워. 헝요. 뉴런 워. 여자의 그 맛이 나는 것 같다. 그렇게 시엔더. 보인다.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이걸 정말 뭐라고 하냐면 중국인은 초안저. 쩌젠이후. 이 옷을 입고 초취. 나가면. 정답 나옵니다. 호이 더우 류. 컨닝트거. 호이 더우 류. 여러분 호이 더우 류 라는 건 뭐냐면 호이 더우는 고개를 돌리다. 류는 확률이에요. 그럼 뭐예요? 고개를 돌리는 확률이 정말 높을 거야.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다 돌릴 거야. 그때 중국인은 뭐라고 하냐면 호이 더우 류 터베가오. 호이 더우 류 터베가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나나가 아주 신바람 나가지고. 얼마예요? 부윤. 신났죠? 쩌젠이후 쩜만 마이요. 쩜만 마이요. 쩜만 마이요. 쩜만 마이요. 쩜만 마이요. 쩜만 마이요. 요거는 사실은 너무 정직한 표현이고요. 중국 사람들은 쩜만 마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실력을 너무 제가 낮게 평가했네요. 다 아시는 건데. 자, 마무리 두 개 하겠습니다. 쩌쩌쩡반. 정반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문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타말리아 더 싱거. 개들 둘의 성격은 쩌쩌쩡반. 쩌쩌쩡반. 완전 뿌이악. 요런 말입니다. 됐죠? 쩌쩌쩡반. 그 다음 호이 더우 류 터딩 터베가오. 고개를 돌리는 확률이 너무 높을 것이다.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원 마이요. 러싱추어. 차를 한 대 샀습니다. 람보르기, 람보르께니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차를 샀어요. 그랬더니 호이 더우 류 터베가오. 무조건 까오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해석이 뭐예요? 고개를 돌리는 확률이 정말로 높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요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 수업도 정말로 호이 더우 류가 터베가오. 까오한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개 돌려서 수업 들으러 꼭 오십시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쩌쩌.